안녕하세요. 인문TV 이노나입니다. 오늘은 문학국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. 기대되시죠? 네, 제가 얼마 전부터 단편소설집을 읽고 있는데요. 일은 소설에 맡기고 휴가를 떠나요. 네, 작가 중에 작가 32인의 일에 관한 소설을 모은 단편소설집인데요.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보니까 오, 스투어트 다이백의 단편소설 사워크라우트 스프라는 작품을 발견했어요. 읽다가 문학국방으로 사워크라우트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. 사워크라우트는 독일식 김치라고 말씀을 해도 될지 안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. 김치와 결이 다르니까 그래도 독일에서 식사를 할 때는 꼭 빠지지 않는 우리에게는 김치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. 네, 저염 발효식품이기도 한데요. 만드는 방법은 인터넷 뒤져보니까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, 오늘 시도를 해보겠습니다. 네. 사워크라우트의 단어는 앞쪽의 사워는 시다, 새콤하다, 그 시다의 뜻이고 크라우트가 양배추라는 뜻이래요. 네, 그래서 오늘의 주재료는 양배추 그리고 약간 색감을 더하기 위해서 당근, 양파 그리고 인터넷에 보니까 월계수잎도 넣으라고 해서 공수를 좀 했습니다. 네, 그리고 저염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양배추 1kg당 소금 2 테이블 스푼 네,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아주 재료는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만드는 방법도 간단할지요. 네, 제가 양배추를 미리 이렇게 소분을 해서 왔는데 이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그만해졌어요. 네, 제가 양배추 2 테이블 스푼 네, 제가 양배추 2 테이블 스푼 몇 장으로 제작을 선택해주세요. 우리는 달고 at 1 테이블 스푼 2 테이블 스푼 3 테이블 스푼 3 테이블 스푼 4 테이블 스푼 4 테이블 스푼 안녕하세요 네, Wenle 스푼 4 테이블 스푼 5 테이블 스푼 5 테이블 스푼 5 테이블 스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제가 고군분투에서 만들었던 사워크라우트와 독일하면 빠질 수 없는 독일식 소세지를 이렇게 플레이팅을 해보았습니다. 네 사실 오늘 만들어서 오늘 먹을 수는 없어요 아까 조금 먹어봤는데 약간 짝조롬한 양배추 맛이었어요 네 한 열흘 뒤에 어떤 맛이 날까 정말 궁금하기는 한데요 오늘 이른 소설에 맡기고 휴가를 떠나요 중 단편소설 스튜어트 다이백의 단편소설 사워크라우트 수프에 나오는 사워크라우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선생님들도 한번 일단 제가 만드는 거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만드는 건 간단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 보면 가소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 양배추 별로 안 비싸잖아요 그쵸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